자, 원 뱅크로 김병섭 선수 2점 추가했습니다. 10대 6. 지금은 두께와의 싸움입니다. 빨간 공 왼쪽 면을 정확히 맞춰야죠. 잘 맞췄어요. 득점. 신중하게 다음 길을 찾고 있는 김병섭. 신중하게 다음 길을 찾고 있는 김병섭 선수 2점입니다. 잘 올라오네요. 연속 4득점입니다. 신중하게 다음 길을 찾고 있는 김병섭 이 문제까지 풀어버립니다. 두께가 완벽했어요. 13대 6. 좀 잠잠하던 분위기가 확 그냥 변하는데요. 자신의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김병섭. 네, 잘 가고는 있는데요. 짧아지지만 않으면 됩니다. 자, 방향은 좋아요. 성공입니다. 이런 한 점 한 점들이.